안녕하세요. 판례공부어문장리의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정치자금의 부정한 용도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432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구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정치자금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제2조 3호에 보면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 원칙이죠.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계, 지원부, 개인채무, 향후의 동매, 개인취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되는데 이 부정한 용도에 대해서는 뭔지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한 문제가 된 거죠. 사진관이 이렇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이 피고인은 국회의원이 이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불출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불출만 선언을 안 하게 되면 그 남은 돈을 이제 선거운동 하는 데 다 쓰면 되는데 불출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선거 자금이 남은 겁니다. 이 남은 거를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구성된 단체에다가 정치자금,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 행위가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 단체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이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까 말한 그 단체에다가 돈을 내는데 단체 회원이었죠. 이 국회의원도 이제 이 단체가 종전회비의 범위를 현장에 초과한 것은 의례적 행위가 아니다. 설령 뭐 정관이 나중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따라서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기선거법 제13조 기부 행위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기 지역구 내에 있는 단체나 선거구민 또는 자기 선거구민이 속해 있는 단체 이런 데다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 행위 제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매표형이 선거구에 있는 사람한테 돈 주고 표를 심을 산다는 건 안 된다는 게 기부 행위 제한인데 그래서 기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회의원은 선거 불출만을 선언을 했어요. 실제로 선거구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기부 행위가 맞나? 뭐 특히 선거구민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또 불명확한데 이게 과연 그런 정치자완법 공기선거법 113조가 말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들어가는지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113조의 위반 기부 행위로 기소는 안 되는데 이 부정한 용도, 정치자완법 부정한 용도 사용이라는 이 판결에서 정치자완법 공기선거법 113조의 기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한 용도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완법 위반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 사건은 이 부정한 용도의 내용이 매우 불분명한데 통상적으로 두 가지 용어가 있고 앞에 용어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있는데 뒤에 용어는 없다면 이 뒤에 용어에 대한 내용은 앞에 단어의 정의의 준에서 보통 봅니다. 아까 말한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썼는데 아니면 거기에 준에서 부정한 용도로 쓴 경우 사적 비용에 준해서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 생각하는데 이 사건은 선거 불출마를 했는데 기부 행위가 되려나? 이게 좀 애매한데 오히려 사적 경비에 쓴 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부정한 용도를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정한 용도를 지금 공기선거법 기부 행위에서 가져와서 부정한 행위를 인정한 판례이기 때문에 법 해석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약간 퀘스처마크가 있는 판결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공기선거법 위반에 정치자거법 위반에 관한 판례여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